암살이 다 깐지난다. 잘 찍어야 되는데? 탱탱 버림 지금 뭐야? 늑대면 다음으로. 나 늑대야. 암살자한테 당했다. 뭐야 나 암살자인데 누구야? 암살자 누구야? 암살자 한 번 쏘고 싶어. 뭐야? 오케이 맞췄어. 근데 이건 방이 보여서 레전드였다. 보여서 좋았어, 보여서. 암살자. 누구 채팅 소리 나요. 나 땡이요요. 열심히 채팅 치는 게 보이는구먼. 채팅 소리가 아주 컸다고. 저 소음적 축이라던데. 싸기 당했다. 근데 아까 그 파자 소리가 안 들리려고 해도 너무 나가지고. 이게 괜찮은데 파자 소리가. 그 나나 형님. 이거는 저의 연인이 저를 변명해 줄 겁니다. 연인 누구야 나와. 나나 형 그 연인 누구야. 연인 덤내지. 마이크 꺼져 계세요. 왜? 나 마이크 꺼져 있었어? 나 바로 꺼졌는데. 저희 사기입니다. 저희 사기예요. 저희 은밀하게 그러면 나나 형님. 제가 성견자잖아요. 파자 소리가 들려서 확인해 보려고 나나 형님 봤거든요. 근데 역시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늑대 한 마리 더 있잖아요. 파자 쳤던 다른 늑대 친구 누군지 말하면 나나 형님 살려드릴게요. 진짜 살려줄게요. 진짜 살려줄 거예요? 나 어떡하지 쳐다보는데요? 그 사람이? 누가 쳐다봤는데? 누가 쳐다봤는데? 가만. 팬장님. 너무 고개 꺾고 계신데요? 너무 안 보려고. 제 남자친구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뭐? 응? 왜? 안 보려고. 어? 뭐야? 왜? 야, Q피트 누구야? 아니 뭐야? 아니, 투자 소리 뭐야? 미안해. 마이크 못 가 안 갖고 죄송해요. 야, Q피트 누구야? 명사에서 웃었다. 그것도 나야. 그것도. 내가 이 게임을 지배했다. 이브님. 네. 조심하세요. 조심할게요. 조금 내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조심할게요. 네. 시작합시다. 가자. 네, 이번에 뿅이를 살려야 될 것 같애. 뿅이 두 번째 판은 가게 해주자. 그치? 아이고, 세상에. 와, 탈론 이렇게 해. 아니 뭐야. 와, 탈론 버블쥐인가 이게? 검은색대가 물었는데 둘이 연인이었나 봐. 야, 탈론 뭐야. 야, 큐피트가 둘 죽였다. 시장하고 싶으신데. 한두 번 암셋자 해보는 문제 아닌데? 여러분들, 제가 시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나라 살려보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게 맞나? 혹시 색깔이 어떻게 되시죠? 아, 나야. 안 돼. 발표해 주세요. 저, 레인보우6. 무지개입니다. 골라십시오. 생활비가 필요해요. 생활비가 필요해요. 그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네. 요도 오라거라. 죽여, 죽여. 세다시급 올려줘요. 나라에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오, 나라에서. 네. 꽃빈에게 삽을 주겠다. 땅을 파거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면 못 찾아서 안 넘을 수도 있고. 좋네. 그치, 그치. 자추. 어? 어? 나 봤어. 나 봤어. 어? 뭐야? 나 봤어? 나 봤어. 나나 형이 찍는 거 봤어. 와. 나나야. 어머. 나 왜.. 나 왜 눌렀지? 뭔가 한 명은 죽여야 돼, 근데. 안 감춰. 이렇게 말하자. 천사 방지를 하려고 피부를 지켰고. 나는 내가 경비병이니까 나를 지켰다. 피병이 아니면 이거 민신불타는데? 저 경비병이거든요. 제가 저 지켰거든요. 제가 피부를 죽인 건 천사 방지하려고 그냥 눈이 많이 쳤어요. 진짜 그냥. 안 되렛네 하고 눌렀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할 얘기는 없어요. 아무도 안 죽이면 진짜 큰일 나가지고 진짜 찍은 거거든요. 어. 제 손가락이 누구를 향하는지 보십시오. 어. 시장님 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왜죠? 제가 성전자거든요. 어. 첫날 밤. 춘영 언니를 방금. 이거 봐. 이거 맞네. 이거 봐. 맞아요. 다시 찍어. 다시 찍어. 아니. 아니 너무 대놓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 지켜야 돼? 마마 지켜야 되나? 나는 못 지키냐. 나는 죽겠지, 이번에. 나를 두 번 못 지킨다고 말했으니까. 나는 마마를 지켜야 되는 거 같아. 시장님을 지켜야 되는 거 같아. 그렇지. 마마 사라. 내가 봤을 뿡이가 암살 찬 것 같아. 나는 마마를 지켰다. 아니 이제 나는 차비를 지켰다. 이렇게 해서 차비를 지켜 하면? 차비는 안 죽이겠지, 이러면? 이러면 내가 두 명을 지킨 거야. 와. 나이스. 자탱아. 이것은 심리전이었다. 뿡아. 네가 나이스야? 나? 암살 찬잖아. 그置 από상자. 저 사냥꾼이에요. 숲에 보세요. 게임다운 게임 했다. 다 knee 나이스 해. 게임다운 게임을 했네요. 나 나 오늘 왜 이렇게 뚱뚱냥이었어? 그쵸? 너 그런 거 안 해요. 너 그런 거 아린가요? 까마귀가 저거 한 거야. 응. 그러면은 피니엄 있는 사람 찾아. 피니엄. 코카콜라 피니엄 아니야? 나무나 죽여주세요. 이상하게 그냥 야구가 또 안 해. 그리고 나는 꽃핀 누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아니야. 아 솔직하게 얘기했어 나 아니야. 핑맨님 죽이지 마. 핑맨님 죽이지 마. 응. 왜? 왜냐면 나 나 강령술사인데 아직 어색하단 말이야. 둘 있으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잠깐만 나 두개 줘. 안 돼! 안 돼! 싫어! 우리 시장님. 시장님이 한번 권력을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솔직히 핑맨님 없애고 싶거든요. 아 잠깐만요. 아 그렇구나. 아니 저 사람 내보내! 너 누가 꼽았어? 시장 꼽아주세요. 시장 꼽아주세요. 근데 태명 꼽아주세요. 안 돼! 안 돼! 어떡하냐 이거? 귀신이다. 아 왜 붙여넣어도 돼요. 빨리 송불하세요. A.S.M.R. 귀신이 던지며 튜토버였어. 그 핑맨님 직업 진짜 뭐였어요? 사랑의 큐깃. 힝. 힝. 유아. 예복 plum. 호이inha 1인 카드 Teach. 나뉘하고 죽이려고 했어. 도광 Kö sympathy가 나와! 이 자식들... 이종의 움직임이 아니라서 안 돼요. unknown. же quieevIM 저희의 사랑을 응해 주시겠습니까? 야 너 사랑보다 유니라면서? 템데바리, 템데바리 있어봐. 그 뭐지? 일단 뿅이가 늑대잖아. 뿅이를 죽여야 연인승도 안 하고 시민승을 할 수 있는 거야. 뭔지 알겠지? 둘이 가도, 춘향인 죽어도 시민이 두 명 남는 거잖아. 뭔 소리야. 나나양이 시민이 아닐 수도 있잖아. 너 늑대잖아. 내가 너 물었어. 뭐? 나 안 말했어. 너 늑대냐, 연인이냐. 언니야. 나 친형언니에게 죄가 있어. 난 친형언니에게 죄가 있어.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라스, 오라스. 오라스, 오라스. 와, 처음 봐. 와, 쿨멘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추워, 춘, 춘, 춘. 춘, 춘, 춘. 춘. 춘, 춘. 너무 잘 어울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